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는 경제학자 김영익 교수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언급한 게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년 대폭락장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김 교수의 오락가락한 듯한 발언으로 투자자들은 혼란을 넘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김영익 교수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닥터둠이라 불리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 교수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년 대폭락장을 예고하자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는 지금이 싸게 사둘 기회라고 조언한 것은 뭐냐는 겁니다. 실제 김영익 교수는 현재 코스피가 저평가 국면이라고 평가합니다. 김 교수는 오늘 10월까지 코스피가 2,900선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을 찾아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 근거로는 환율을 꼽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 미국 경기 침체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 삼성전자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단기 투자 전략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나 통신주 등의 고배당 관련주, 장기체를 중심으로 한 채권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이쯤 되면 김 교수가 낙관론으로 돌아선 듯 싶지만 내년 주식시장에 대해 진짜 위기라고 요약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하단이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나머지 경제도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내년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올 연말부터 주가가 다시 한 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 교수의 말 바꾸기가 아닌 단기 낙관론, 중장기 비관론이었던 겁니다. 김 교수의 말을 요약하자면 현재 주식 보유자라면 10월 전까지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매수해서 10월 전에 매도하거나 매수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라는 조언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